상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요방송24 효과요쇼 이어지는 순서는 장희빈씨의 뻥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뽕뽕뽕은 재미순이야 왜 이리 멋질까 어쩌면 그리도 사랑스러울까 어쩌멀쩌 당신이 최고야 힘만 내면 뽕뽕뽕이지만 믿어주니 고마워요 고찔기를 사랑하기 오래 뽕뽕뽕 바다에 몸매바지로 화장기 없어도 호캐니 당신만이네 사랑 뽕뽕뽕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올림픽 BC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요 내 사랑은 뻥지 뻥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